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 오늘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상황에 이어서 최후의 저희가 가능한 오퍼를 해놓은 상태이고 집주인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데 답변을 기다린 지 며칠 되어서 이대로 있으면 안되겠다 싶어서 집을 다시 몇 개 보고 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원점이긴 한데 그래도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오히려 더 좋은 데 찾을 수도 있고 이 사이에 집주인이 좋은 소식을 들고 올 수도 있으니까 일단 지금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나가보겠습니다. 저희 원래 내일 보러 자기로 했던 집이 있는데 그냥 지나가다 보니까 오늘 열려있는 거예요. 저희 내일 보여주려고 청소하고 계신가 봐요. 그래서 갑자기 들어왔어요. 근데 여기는 이런 전선과 지붕 상태가 장난이 아니라 이거 위에 다 천장 만들고 이런 게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 집은 한골탈퇴가 가능한 집을 넣었어요. 이 집은 한골탈퇴가 가능한 집을 넣었어요. 근데 여기는 채광이라 이게 환경이 너무 깨끗해서 손님들 오면 좋을 것 같은 거예요. 정말 이게 괜찮으면 저게 아쉽고 완벽한 게 없어요. 이렇게 인근에도 비어있는 데가 많기는 한 상황이에요. 근데 적합한 곳이 어딘지 모르겠다. 여러분 저희는 마음의 평화를 위해 비치워크에 왔습니다. 저기 블랙핑크 지수가 광고하는 알로 미국에서 엄청 핫하던데 여기도 들어왔나 봐요. 여러분 여기 비치워크 3층인데 여기 이렇게 야외로 된 카페랑 식당들 있거든요. 여기 뭐 맛은 모르겠지만 분위기가 좋으니까. 여기는 오히려 낮도 괜찮다. 밤이 오히려 별게 없을 것 같은데? 지금 딱 넷없이 오니까 너무 좋다. 비치워크 오시면 대부분 1층에서 커피 드시고 3층까지 많이 안 올라오시는데 여기 이런 명소가 있답니다. 여기에서 좀 힐링하고 가시면 좋아요. 지금 저희에게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마사지 의자. 빨리 한 달 차. 마사지 0회. 여행이었다면 주에 두 번을 받았을 텐데. 힐링 타임. 비치워크 올 때마다 차 타이면 꼭 먹는 것 같아. 사람들이 아라비카 커피 먹을 때 난 차 타임을 먹었다. 근데 차 타임이 안 보이지 않나? 요즘 안 보여. 믹스에만 있고 요즘 차 타임이 잘 안 보여요. 휴가 엄청 초점했어. 그래도 이런 내가 좋아하는 버블티도 먹고 살고 좋네. 그래서 오늘 돌아다니면서 건물을 판다, 임대한다 써있는 곳들 다 사진을 찍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있는 번호로 일일이 연락해서 가격이 얼마인지 또 내부 사진이랑 건물 용도 이런 거 확인을 합니다. 보통 페이스북이나 부동산 중개인 만나서 건물 알아볼 때도 있는데 저희는 이렇게 그냥 직접 돌아다니면서 빈 건물 보고 확인을 많이 해요. 아까 저희가 내부를 둘러본 곳은 미리 연락하고 컨택했을 때 5년 계약을 하면 연세로 지불을 해도 된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내일 직접 만나 뵙고 또 조율하는 과정을 거치려고 하고요. 좀 더 가능성을 진짜 많이 열어두고 다른 곳도 많이 알아보려고 합니다. 내일 만남에 올인을 하자. 우리한테 맞는 걸 찾는 게 쉽지 않아. 우린 지금 완벽한 걸 찾는 게 아니라 그냥 최선의 것을 찾아야 돼. 이제는 더 이상 곤란할 곳이 없다. 최선을 다해서 최선의 것을 찾자. 화이팅! 지금 완전 기대하고 왔는데 거기 여기서 어떻게... 그지 오픈 안 했어요. 앞에 엄청나게 막 해놨길래 여는 줄 알았는데 매장 되게 크다 근데. 근데 이제 한국에도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아마 한국보다는 여기가 비쌀 것 같긴 해. 그죠? 그지. 여러분 저희는 물 구경하면서 놀다가 여기 선샛보러 다시 올라왔어요. 왜 시골지처럼 진바란에서 여기 왔다고 선샛보러 보고 가야 된다고 근데 오늘 날씨 너무 좋다. 진바란이랑 공항이랑 다 보여요. 이렇게 높은 곳에서 우리가 본 적은 없잖아? 그지 그지. 여기 다른 분들도 이렇게 와서 촬영하시고 다른 명성 잡아요. 그리고 지금 몇 군데 집주인분들이랑 소통하고 있는데 좀 쉽지 않아요. 뭔가 내가 빨리 나의 공부를 임대해 줘서 돈을 받아야겠다 라는 마음이 나는 건물 주인분들은 있을 줄 알았거든. 아니 그걸 아직도 생각해? 근데 되게 임대하든 말든 이미 4년 5년 동안 비어있었던 거 별 타는데 지장이 당연히 없으시겠지만 별로 적극적이지가 않으시고 답장도 잘 안 오고 제가 물어보는 정보들도 잘 모르시거나 별로 그렇게 자세히 안 알려주세요. 1월부터 지금 몇 개월째 느끼고 있는 이제 내일 건물 하나 보기로 했으니까 제발 이야기가 잘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 새로 연락한 것들 중에는 금액은 생각보다 비슷한데 내부 공간이나 이런 게 좀 적절하지 않은 게 많은 것 같아요. 같이 화이팅! 화이팅! 여러분 저희는 결국 바다 앞에서 선샛을 보러 바닷가로 가고 있습니다. 와 사람 진짜 많아. 너무 귀여워. 우와. 오랜만에 꼿다에서 보는 앨범. 진짜 예쁘다. 사람도 진짜 많아. 오늘 도렘이 하나도 없어요. 너무 좋은데? 왜인지 모르겠는데 진짜 짱구가 색깔은 제일 강렬하고 진바라는 쪽은 산이 있어서 산 뒤로 넘어가서 저장이 좀 빨리 끝나는 느낌이고 여기는 딱 중간인 것 같아요. 들어가기 시작할 것 같아요. 진짜 크다. 오늘 진짜 구름 하나 가리는 것 없이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아직도 근데 사람들이 어두워지면 서핑 못하니까 막바지 서핑하는 모습도 있고 저 관리 온 지 이렇게 오래됐는데 서핑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근데 그냥 이렇게 보고 있으면 해보고 싶다는 마음에 드는데 또 막상 뭐 시간이 나면은 물이랑 아주 결칭한 사람이라서 그런지 사람들이 이 정도로 좋아하는 이유가 있는 거 아니야? 맞아요. 또 여기가 진짜 서핑하기 너무 최고의 장소이니까 저희가 1월에 발리 살아볼까? 를 검증하러 왔을 때는 여기 오래 거주했었던 분들이 진짜 막상 살면 이제 힘들텐데 이러면서 엄청 추천하시는 분이 많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막상 오니까 잘 왔다고 잘 생각했다고 너무 좋다고 이렇게 얘기해주시는 분들이 또 이번에 많이 만나가지고 또 오길 잘한 것 같아? 아직 모르지. 진짜 그냥 살던 세계가 정반대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기는 해. 그래서 화가 또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아. 여러분 오늘 추석 당일이라서 이렇게 보름달이 떴어요. 저희 발리에서 처음 보내는 추석이에요. 여러분 저희 밥 먹으러 왔어요. 저희가 저번에 한 번 왔다가 나름 만족을 해가지고 다시 먹으러 왔습니다. 여기는 현지식 음식점인데 조금 위생이 깔끔하고 좀 프랜차이즈 느낌 나는 그런 식당입니다. 여기는 닭이랑 오징어랑 이런 거 튀긴 요리랑 산발을 구운 산발이라고 말을 하는데 되게 따뜻하게 해가지고 돌판에다가 요리를 해주는 그런 데거든요. 저희가 한 번 왔는데 너무너무 제 스타일이어가지고 또 오게 됐어요. 저는 산발을 먹으면 꼭 배가 엄청 아픈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발을 주기적으로 먹지 않으면 이제 가사도 가요. 아니 여러분 저희가 촬영한다고 평소보다 메뉴를 하나 더 시켰거든요. 쭈꾸미를 시켰는데 이런 무슨 꼴뚜이 같은 게 나왔어요. 잘 먹겠습니다. 안녕. 태호 이거는 껍질째로 먹는 건가? 응. 맛있다. 좀 짠데 밥반찬이야. 밥반찬. 밥반찬이야? 이게 그냥 그래 보이지만 돌솥처럼 엄청 뜨겁게 덜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산발이나 이런 게 다 보온이 되면서 아주 맛있어요. 저는 일단 이렇게 밥을 펼치고 여기다가 산발 너무 많이 했나? 너무 많았네. 저번에도 아 괜찮은데? 이러면서 먹다가 다음날 힘들었거든요. 저는 쭈꾸미 먹어볼게요. 골쭈이? 괜찮은데? 약간 비린돼서 술인 줄 알았는데 꽤나 괜찮아요. 근데 이 골쭈이가 짭이 진짜 짭요. 아 그래? 나 괜찮은 거 취소할래. 너무 짭. 이거는 땡땡이 됩니다. 건강식. 맛있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옥수수튀김. 다르죠? 응. 이게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은 닭고기 어떤 부위를 제일 좋아하시나요? 저는 날개랑 닭가슴살을 제일 좋아하는데 여기는 어떤 거 시킬 건지 물어봐요. 다슴이냐 다리냐 그래서 저는 항상 너무 행복해요. 여기도 한 4, 5명 같이 와서 반찬 10개 시켜서 먹기 좋은 그런 식당이에요. 여러분 저희 밥 다 먹고 11만 5,000 루피가 나왔어요. 한 딱 만 원 정도 되는 가격으로 아주 든든하게 먹었습니다. 끝. 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음날이고요. 저희 집 보러 왔는데 기존에 봤던 건물이랑 되게 비슷한 구조고 규모는 조금 작긴 한데 어느 건물이든 저희가 하고자 하는 쪽이 공사가 다 필요한 곳이라 아마 공사를 하면 큰 공사가 될 것 같고 그래도 임대료를 내는 방식이나 임대료 같은 것도 조율이 잘 돼서 이쪽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그래서 다음에 인테리어체 분들이랑 같이 와서 한 번 더 보기로 했어요. 저희가 부상하고 원하는 것들이 이 빌딩에서 가능한지 여기가 워낙 안에 아무것도 없는 곳이라 화장실도 공사를 진짜 다 해야 되고 주방 같은 것도 만들고 싶은데 그런 물을 써도 되는 장부인지 어떤 물을 쓰고 있는지 그런 것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밥 먹으러 왔습니다. 아침에 아무것도 안 먹고 집에 보고 왔더니 허기가 너무 좋다. 근데 고민이 마음이 어때? 저희 마음 좀 편하고 있나? 뭐? 그래도 이 정도면 정말 괜찮다. 나는 그 가격 월세로 줄인 만큼 두 배 이상을 인테리어로 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빨리 그 견적을 내봐야 될 것 같아요. 완벽한 건 없지만 그래도 1층 뒷부분이 있는 게 우리에겐 정말 큰 도움인 것 같아요. 그게 없으면 사실 불가능한데 그게 있어서 나머지가 다 부상이 되잖아. 맛있게 드세요. 저는 채소 위주랑 치킨가스 하나 안 먹어본 채소를 시켰어요. 저는 늘 그랬듯 옥수수튀김을 시켰습니다. 근데 오늘 짜장으로 가격을 너무 고민하고 주시던데 고민을 한다는 분은 좀 높게 받을까? 그럼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얼마 전에 보자 이런 눈빛으로 나도 보게 됐어. 그리고 그러면은 꼭 파란 테이블 사람들 얼마나 왔나 보게 되지. 응. 응. 밥 먹고 빠른 비가? 지금 집에 보러 왔는데요. 오늘은 건축사분 대동해서 여기가 정말 저희가 쓰려는 용도에 맞을지를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물주분이랑 건축사랑 이렇게 다 모여서 저희가 하려고 하는 건물 용도 설명서 자세히 드리고 그게 정말 구도적으로 괜찮을지 활용 가능한 수준일지 그런 문제들을 한번 확인하고 보겠습니다. 여기는 3층인데 1, 2층과 다르게 3층은 천장에서 물이 아마 좀 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천장이 되게 더럽고 만약에 여기서 진행을 한다면 천장 공사는 정말 필수일 것 같아요. 인테리어는 다 공사하면 괜찮아진다고 하니까 그래서 일단은 도면이나 견적 같은 걸 좀 받아보고 새로 또 조율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저희 잘 보고 왔고 어제 한번 보고 오늘 바로 또 인테리어 직원분이랑 같이 본 거거든요. 제가 이렇게 가능한 빨리 빨리 하려고 한 이유는 원래 저희가 수개월 동안 원하고 조율을 했었던 건물이 결국 잘 안 됐어요. 저희가 최종으로 제안한 것에 대해서 결국 노라는 대답이 돌아와서 아 진짜 이렇게 됐구나 많이 아쉽기는 한데 더 좋은 길이 분명 있을 거라 생각하고 서둘러서 또 다른 곳들 많이 알아보고 있고요. 오늘 본 곳은 원래 저희가 하고 싶었던 건물에 비하면 규모는 작은데 아마 공사를 하게 되면 공사 비용이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도 엄청 작은 규모는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인 공사비가 많이 들 것 같고 원래는 디자인적으로 필요한 데에 힘을 딱 주고 아닌데는 튼튼하고 청결하게만 유지를 하자 하려고 했는데 여기는 좀 더 그냥 처음부터 선대화될 게 많은 것 같긴 하다. 하지만 뭐 공정적인 거는 지불 방식은 우리랑 맞고 공정적인 금액의 금액이 또 금액이 인테리어 업체분에게 도면을 요청한 상태고 저희가 구상한 것들을 말씀드렸을 때 그게 실현이 가능한지 여쭤본 상태입니다. 다시 또 지쳐서 집에서 쉬다가 저녁을 먹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지금 저녁 먹으러 왔는데 여기는 저희가 어제 왔다가 되게 괜찮다 싶어서 오늘 또 온 곳이거든요. 여기는 진바란에서 올라왔다 넘어가는 길에 웅하산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근데 이쪽에 뭔가 장기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많은 느낌? 깔끔한 와룸을 발견해서 왔습니다. 이 강아지 오늘부터 있는데 너무 귀여워요. 안녕! 할라! 이렇게 정말 도로에서 함라 들어왔는데 진짜 조용하고 이렇게 나무가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조용하고 편하네요. 메뉴 이렇게 스페셜은 55K 정도 하는데 일반 메뉴는 한 30K? 40K? 이 정도 해요. 근데 제가 그저께인가? 촬영할 때 아 나 이제 짬뿌리도 지겹다 말한 얘기 했었잖아. 근데 어제 짬뿌루 사진 보면서 침짬뿌었어. 난 짬뿌루는 늘 좋아. 일단 나는 인베네시아 음식 너무 좋아. 진짜 짬뿌루자 가면 걸릴 수 있는 것도 많고 진짜 친숙한 맛이라가지고 나는 너무 좋은데 명예펜데도 좋아하셨으면 좋겠다. 명예 짬뿌루 롱댈. 모기가 많다. 이것도 있거든요. 나 그때 여기서 물리고 갔어요. 아 그럼? 어제. 그래도 구비해놓으셔서 다행이다. 병인이 완전 모기 밥이거든요. 오 한 번에 나왔어. 너무 튀김 튀김을 시켰나? 아주 좋은데? 맛있겠다. 여기 모기 빼면 너무 완벽해한 것 같아요. 너무 잘 시켰다. 잘 먹겠습니다. 나 오이콘서 먹어야 돼? 체수 먼저 먹어야 돼거든. 잘 먹겠습니다. 치킨이야? 간약? 응. 간골식당 되겠다. 어제 먹고 오늘 또 뭐. 맛있다. 응. 아 너무 좋은데? 근데 오이 하나 먹었다고 내 혈당 안 올라가는 거 맞을까? 아니지. 탕수육 같아. 소스 완전 탕수육인데? 응. 이 빨간 소스, 탕수육, 케첩. 응. 제가 맨날 쓰는 표현이 있거든요. 나. 집에서 만든 탕수육. 난 딱 그거잖아. 근데 맛있어요. 뭔가 짱고 이런 데서 여행할 때는 메뉴가 되게 다양하잖아. 코도 있고 파스타, 피자, 일본 음식 다 있잖아. 태국 음식. 근데 저희 동네도 현지인 동네라서 그렇게 다양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맛있는 와룡이 너무너무 소중하네. 한 집을 찾으면 거기서 메뉴를 다양하게 시키는 거죠. 제가 원래 진짜 박순이인데 요즘 좀 죽순이가 돼가지고 멀리 가기가 싫어요. 체력이 최있나? 너무 다행이지. 내가 오래 살 집을 좋아한다는 게. 그러니까. 그래서 발리에 있으면 지인이가 맨날 맨날 밖에 있다고 할 줄 알았어. 벗물 잘 될까? 지금 원래 얘기하던 집주인 있잖아요. 거기한테 마무리 인사를 못 했어요. 진짜 너무 이렇게 될지 몰라서 너무 당황스러워서 그들이 단호하게 그냥 숏세인 노 이러는데 뭐라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인사해야 될지 않을까? 인사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끝나버릴 인연이었나? 근데 그들도 허무하지 않을까? 우리랑 만나서 얘기하고 그런 거 얼마인데 그러니까. 너무 허무해. 진짜 기다리에 못 들어오네. 저희가 진짜 예상치도 못하게 이렇게 또 급격한 전화를 맞이하게 됐는데 뭐 하게 되겠죠. 오히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더 속도 내서 할 수도 있을 거야? 난 진짜 그렇게 생각해. 다음에 또 쓸어줄 수 있으면 업데이트 해 드릴게요. 밥을 먹으면서 인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왜? 해야 되겠지? 해야지? 안아.